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3년형을 구형을 하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민주당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별수보다 더 악득한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3년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본인들이 지독한 사냥 본능 야수본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편파수사 과잉수사도 아니고 정치사냥수사였다라는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건의 자신이 없으니까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양행기준 법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성원 기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과거에 선출직 공직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그 설례가 궁금해요. 법원은 그동안 이 대표 사건과 유사한 위증교사범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일단 이 사례를 하나씩 보면요.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2022년 3월 자신의 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박 전 시장은 1심에서 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집행유예를 없애야 지방선거 공천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이 증인 3명에게 위증을 시켰는데요. 검찰이 이를 적발해서 추가 기소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1심 법원은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또 위증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한 사례는요.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도 이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담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의원 A씨가 있었는데요. 이 A씨가 공보물 제작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가 위증교사 혐의로 또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2019년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놀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을 말이죠.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아니고 1심에서 유죄를 내리면서 바로 법정 구속을 했다. 놀랍습니다. 원래 법정 구속을 해왔죠. 우리 재판부가 해왔는데 요즘엔 이제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 구속을 가급적이면 좀 안 하도록 하자. 뭐 이런 방침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워낙 법정 구속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정부지법에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의정부지법 주차장에 오늘 법정 구속 되실 것 같으면 가족의 연락처를 남겨달라 이게 플랜카드로 걸려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왔다가 들어갔는데 법정 구속되면 차만 남겨지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차장 주인이 이제 난감하니까. 제가 변호사 생활을 12년 차를 했는데 항소신까지 가면서 법정 구속이 가지 않는 케이스를 변호사 생활 12년 하는 동안 딱 두 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가령 일반 형사 잡범의 경우에 이준 교사를 가면은 이제 법정 구속이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시장님은 주민의 선거로 해서 뽑힌 공직자잖아요. 그런데도 법정 구속을 이렇게 핫했군요. 그만큼 이제 죄질이 나쁘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정치인이 국민들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법정 구속을 안 된 딱딱 두 분이 한 분은 재벌 관련 사건이고 한 분은 조국. 아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는 정말 국민들이 알면 굉장히 분노할 사안입니다. 박 변호사님 저희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11월 15일 또 11월 25일 양쪽 선거 1심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11월 25일에 있는 위진 교사 1심 선거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정 구속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아예 없진 않습니다. 아예 없진 않으나 조국 대표의 사례가 있다 보니까 조국 대표도 그런 점들이 법정 구속에 어떤 점이 반영되는지 모르지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례가 있다 보니까 냉정하게 봐서 선거법은 실형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고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근데 위증 교사는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다른 범죄들을 비교해도 다른 형량들을 비교해도 유죄가 인정되면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실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까지 된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역시 또 법정 만약에 실형이 나오고 집행유예가 아닌데 집행유예 아닌 상태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특이한 저번에 세 번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치훈 의장께요. 조금 전 저희가 영상에서 민주당의 격앙된 반응을 봤는데 실제 분위기는 좀 술렁거리는 측면도 있다. 그러던데요. 어떻습니까? 동요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동요가 있긴 하겠지만 뭔가 이런 상황에서 당의 기조나 운영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아요. 1심에 11월 15일, 11월 25일 두 건의 재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혹시나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흔들릴 정도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보냐면 첫 번째는 일단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가서 2심에 그 당선무용 판결을 뒤집어서 파기환성된 그 학습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우리 당이 뭐 똘똘 뭉쳐야 된다는 목소리에 아무래도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대안 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라는 목소리에 사실 딱히 반론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똘똘 뭉쳐서 검찰이나 이런 쪽에 대응을 잘하자라는 목소리 거기에 더 힘이 실릴 거기 때문에 다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게 우리가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정도의 형이 나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될 수는 있으나 뭔가 당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있을 수 있어도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월 1심 선고에서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가령 당선 무효형 이상 훨씬 뛰어넘는 그런 1심 선고가 나오고 또 위중교사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거기에 맞물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귀국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뭔가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의 세를 모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도 이번에 사면을 복권을 된 다음에 정치적 활동이나 이런 걸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정치적으로 뭔가 이 사람에게 다시 기대를 걸 수 있는가? 이런 단계까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김경수 지사가 그거를 노리고 오는 기국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정이 맞물려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겠지만 실질적인 큰 변화로 이어지지는 힘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송 국장님.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연속 1심 재판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비록 1심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그것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한 그 출발선을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가령 그게 대권 행위 좌절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법원에서 무죄 취재로 파괴 안중됐으니 대법원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고 하는 거 지금 적용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일단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 의혹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 중인데. 그것 외에도 그때는 경기도지사고 지금은 자기 대권을 가지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 중형 기준이 1심에서 1심의 중형 기준이 아마 퀴승각은 박탈령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고 위정조사는 금고형 이상인데 특히 선거법은 1심에서 만약에 박탈령이 나오면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민주당이 434억 원을 굳고 한수해야 됩니다. 그건 민주당 엄청난 부담이죠. 그런데 그것을 2심에서 혹시 바뀔까? 3심에서 바뀔까? 기대를 하면서 그대로 간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안는 거죠. 민주당 전체가. 저는 1심에서 아마 박탈령이 나오면 피선거건 박탈령이 나오면 그때부터 저는 손전론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민주당 안에서. 어차피 다음 대선에 나가지도 못할 당대표와 공동 운명체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가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그래서 그때 손전론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상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움직이고 있고 김부겸 전 총리도 다시 사실상 정계 복귀를 했고 3심까지 냈거든요. 그리고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공교롭게도 11월에 기국을 하죠. 이낙연 전 총리까지도 정계 복귀를 은퇴한 것 아니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상황 변화를 전부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서 박탈령이 나오는데 피선거건 박탈령이 나오는데 그냥 민주당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